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국내의 대표 경제지가 일면에 삼성위기를 다루었습니다. 자부심, 조직력, 일등주의의 실종, 삼성이 흔들린다. 그 부제목에는 일복, 보복, 겹쳐, 초유의 복합위기라는 부제를 다뤘습니다. 대부분 경제지들은 개별 기업 사안은 잘 다루지 않습니다. 상당히 논쟁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삼성문제를 직접 다루는 것은 아주 예외적인 일입니다. 특히 일면 커버 페이지로 네 글 정도로 편집실에 상당히 신중한 논의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지금 삼성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대부분의 대한민국 조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의 사례라고 생각하고 삼성의 위기 문제를 다루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삼성의 위기, 무엇이 문제인가? 위기는 크게 발생 원천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위기, 그 다음 내부로부터 발생하는 위기. 외부로부터의 위기를 우선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일본발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두 번째는 반도체 경기 하락세 지속. 세 번째는 수년째 계속되고 있는 사정기관의 수사. 2018년 2월부터 반복적으로 압수수색이 삼성에 대해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항상 삼성은 우리 회사의 성장사 가운데서도 너무 우뚝 섰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생태계가 전체가 다 이렇게 형성되어 있으면 좀 은폐가 될 수 있는데 너무나 우뚝 선행폐이기 때문에 항상 공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높은 상태입니다. 특히 우리 사회는 그런 부분에 대한 공격이 좀 심한 사회이기 때문에 삼성이 필요 이상으로 많은 비용을 치를 수밖에 없는 딱한 사정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삼성 성장의 원천은 무엇인가? 1990년대부터 강년이나 그 밖의 프로젝트 때문에 삼성과 접촉해온 사람으로서 한 30여 년 정도 그 조직을 직접 간접으로 접촉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보는 삼성의 경쟁력이 원천, 삼성의 성공을 가져온 7가지 핵심 경쟁력을 저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첫 번째는 일등주의, 최고를 향한 질주, 강력한 추진력이 있는 그런 조직이죠. 두 번째는 조직과 업무에 대한 충성도, 삼성맨들은 자부심이 강하고 일도 참 잘했습니다. 그리고 빈틈없이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세 번째는 뛰어난 통합조정 기능입니다. 특히 비서실이라든지 기획조절실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엄격한 성과관리, 그 다음 리스크관리, 구조조정 이런 부분들이 아주 뛰어난 조직입니다. 네 번째는 뛰어난 관리능력입니다. 관리의 삼성 이렇게 부를 정도로 철도철미한 관리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지속적인 인재 육성 전략, 용인에 있는 호암관이라든지 창조가는 많은 그런 인재들을 육성하는 산실이 되어왔습니다. 여섯 번째는 미래를 향한 선제적 투자, 오늘날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은 대부분 엄청난 리스크를 걸고 앞을 향해서 던졌던 성부서였습니다. 일곱 번째는 전략가 이병철과 이건희, 카리스마와 철학이 있었던 그런 보기 드문 오너들이었습니다. 지금처럼 말씀드린 일곱 가지 삼성의 성공을 가졌던 경쟁력의 원천은 1960년대부터 시작해서 2010년대까지 아주 화려하게 꽃을 피웠습니다. 그리고 196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주어지던 그 환경에 삼성이 갖고 있던 경쟁력의 원천이 아주 잘 맞았던 거죠. 그 결과 일본의 모든 상장회사 가운데 시장가치가 1등인 도요타를 훨씬 넘어갈 정도로 그런 멋진 회사를 한국사회가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삼성의 성공을 가져도 좋은 일곱 가지 핵심 경쟁력은 그 가운데 지금 제대로 잘 작동하는 것이 얼마나 되는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참 드물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질문 세 번째입니다. 삼성 무엇이 문제인가? 정말 삼성의 진짜 위기는 외부는 사람이 극복하는 거니까 사람이 하겠다라 극복할 수가 있죠. 내부에 삼성맨들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변화, 그런 변질이 삼성의 정말 진짜 위기의 원천이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전부를 걸었던 삼성맨들인 과거에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를 위해서 전부를 걷는 삼성맨들은 삼성이라는 조직 내부의 몇 퍼센트나 되는지. 두 번째는 보수를 받은 것만큼만 일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삼성맨들이 삼성이라는 조직에서 얼마나 되는지. 세 번째는 회사와 개인 삶을 엄격히 구분하고 주어진 시간만 일하는 것으로 자신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는 삼성맨들은 삼성 내부에 얼마나 되는지. 이 1번, 2번, 3번을 현대에서 다 요구할 수 없겠지만 과거의 90년대나 2000년대나 2010년대와 비교해 보면 현재 그 비중은 상당히 많이 낮아져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진짜 위기라고 보는 거죠. 모든 경쟁력의 원천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그 경제신문에서 사례를 하나 뜹니다. 지난 4월 삼성전자는 접히는 스마트폰 갤럭시 폴드 출시를 전격 연기했다. 화면 결합이 문제했다. 삼성전자는 수주 안에 출시 일정을 재공지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석 달째 강감 무소식이다. 일이 터지면 임직원들이 밤을 새워가며 해결하던 특유의 삼성 DA는 온데간데 없다. 전직 사장 A씨는 예전 같았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삼성의 전배 특허인 빠른 의사결정과 조직력이 보이지 않는다고 혀를 찼다. 속도전처럼 그동안 전쟁을 치루고 왔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이 짧은 시간 내에 자리를 잡을 수 있었죠. 삼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한국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하고도 맞물려가지고 삼성도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사례가 기사에 실려 있습니다. 자발성을 보장하지 않는 깝깝한 조직문화도 젊은 직원들의 마음을 떠나게 하는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리스크의 채소와 상명하복 문화의 영향이 크다. 사내 메신저 문구까지 알고리즘으로 관리하는 회사를 계속 다니는 게 쉽지 않다. 관리의 삼성답게 모든 부분들을 또 관리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현재의 젊은 층들의 업무몰입도라든지 집중도구를 유지하려면 과거 방식의 충성을 요구하는 그런 방식으로는 작동이 안 될 거란 이야기죠. 젊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자발성이라든지 에너지라든지 열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직 성장과 일치시키려고 알면 조직 내부의 큰 어떤 문화혁명이 일어나야 될 것이고 또 조직 구조의 혁신들이 일어나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삼성이 얼마만큼 잘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꽤 많죠. 위아래 할 것 없이 일단 기본만 하자는 생각이 조직에 평배합니다. 이런 불만도 나오고 이직을 생각하는 직원들이 늘어나고 있고 유망 스타트업의 경력 채용 현장에서 이미 삼성을 떠나는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관찰되고 있다. 특히 주 52시간 시행으로 워라벨이라는 부분들이 일과 삶의 균형을 유지한다는 부분이 우리 사회의 광범위한 그런 공감대를 얻고 있기 때문에 정말 삼성뿐만이 한국의 조직들이 임직원들의 업무 몰입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뭔가 특별한 어떤 새로운 방법들이 필요한데 또 특히 지금 사람들은 회사를 계약 그 이상 이하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업무의 집중도를 충성도로 끌어올 수 있는 방법이 뭐겠느냐 그것은 과거에 삼성의 성공을 가져두는 그런 성공의 요체 외에 다른 무언가가 특별한 것이 개발되지 않으면 과거의 성공 요체는 지금은 작동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직 차원에서 최대한 그런 문화혁명, 조직구조혁명 이런 것이 아마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삼성만의 고민이 아니고 현재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그런 고민이기도 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에 잘 작동했던 것들이 지금 작동이 안 되니까 그런 시대의 환경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윗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과거에 자신에게 큰 성취를 가져다 줬던 그런 성공의 원천을 접고 새로운 그런 전문 조직 구성원들에 맞는 경쟁력의 원천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그럼 이제 삼성도 그저 그런 조직, 한때 잘 나갔던 조직으로 자리를 잡을 수밖에 없죠. 한때 대한민국이 잘 나갔던 그런 나라가 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것이죠.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